안녕하세요. 기출문제 해소를 해드리고 있죠. 이번에는 A형 14번 문제입니다. 현행법 제도상 부동산 투기 억제 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을 때 이거는 답이 3번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3번에 나와 있는 토지 초과 이득세 있죠. 이거는 폐지됐죠.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언급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이건 강의 내용만 조금만 들으셨던 분이면 이건 해당이 안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신고제, 개발이익 환수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있죠.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17번에도 다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럼 먼저 15번에 가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 조세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양도세의 동결 효과 있죠.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부동산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양도세의 동결 효과로 인해서 공급이 줄어들죠.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보유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겠죠.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우리가 조세의 귀착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양도세는 양도를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었을 때 보유세에 대한 부분에서 국세가 종부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세가 재산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지방세라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이것도 한 3년간 계속 인용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무난하게 답을 맞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책편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인용이 됐었다. 16번에 보시면 거래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1번에 대한 내용은요. 최근에 나오는 거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됐을 때는 주택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죠. 그래서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가 캐치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는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라는 것도 역시 맞는 표현이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죠. 그래서 16번에서의 답은 2번이 답이 되는데요. 투기적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왜 공공택지라든가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도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으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예외가 되는 애들이 있죠. 예외가 되는 애들이 도시형 생활주택.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이전에 기출해서 한번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답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나왔었는데 지문의 구성만 다르게 해서 출제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17번에 보시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 저희가 자료를 들을 때 뭐라고 했냐면 시행되고 있는 거, 시행되고 있지 않는 거를 물어봤을 때 시행되고 있지 않는 애들이 조금 아까 우리가 14번에서 나왔던 토초세, 택지 소유 상한제. 얘네들은 폐지됐고요. 개발권 양도제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17번에서는 4번의 개발권 양도제도가 답이다. 그래서 아마 14번, 15번, 16번, 17번에 대한 내용을 푸셨을 때 정책편에서는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책편에서 올해 출제를 했었다. 그런데 작년에 출제됐던 정책에 대한 내용도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출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설명으로 물어봤을 때 1번에 LTV를 물어봤고요. 2번에 DTI를 물어봤을 때 이것도 이전에 기출해서 지문으로 활용을 했던 애들이죠. 담보인정 비율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취급 가능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주의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융자금의 규모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소득 기준이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4번에 보시게 되면 DSR이라고 해서요. 이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있죠. 그래서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 부담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이니까 여기 있는 DTI에 비해서는 추가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할부로 해서 내가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대출이니까. 그렇죠. 또 가령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내가 원리금에 대한 규모를 다 파악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조금 더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차주에게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8번 문제에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거기 보시면 담보 인정 비율이나 총부채 상환 비율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정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금융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계부채 대출 권리에 대한 이런 방안에 대한 지침이 내려지면 그거를 기준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3번이 되더라.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다음에 19번에 보시게 되면 이게 예전에 출제가 됐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수년가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수년가라는 것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공제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출제한 적이 있었죠. 거기 이제 0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마이너스 1,100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유출의 현가가 1,100이라는 얘기죠. 유입의 현가를 계산을 할 때 거기 보시면 1년 차서부터 7년 차까지가 돼 있는데 120이 계속 반복이 되죠. 똑같은 금액이 반복이 되면 연금의 현가 개수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120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 개수가 3.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420만 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의 유의점은 뭐가 유의점이냐면 예전에 기출도 그렇게 나온 건데요. 120으로 계속 하죠. 그죠. 쭉 가다가 마지막에 7년 차가 됐을 때 1,430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마지막 해에도 그렇죠. 세후 현금 수지와 그 다음에 세후 지분 복객이 이렇게 합쳐진 것이죠. 예. 그래서 1,400 예. 마지막에 나온 게 1,420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120을 1,420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120을 공제한 1,300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풀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같은 금액에 반복되다가 1,420이 나오면 여기서 120을 뺀 금액으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랬을 때 1,100의 현가 개수가 0.6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78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1,20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1,200에서 1,100을 빼면 남는 게 100만 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죠. 이거는 관연도의 기출로 나왔던 애들이 거의 그대로 인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년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보게 되면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항상 기본적으로 저당상수, 역수, 일시불, 연금 이런 건 이제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가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에 아파트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가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 개수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게 되면 원리금 균등 사업 방식으로 매월 상환할 금액을 구할 때는 저당상수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임대차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정립할 때 이 금액에 대한 현재 시점의 가치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나대지에 투자해서 5년 후 8억 원에 매각하고 싶은 투자자는 현재 이 나대지의 구입 금액을 산정할 때는요.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써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논리가 5년 후 8억 원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의 답은요. 3번을 준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에다가 감채인 개수를 곱하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사용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번에서는요. 1번, 2번, 4번, 5번이 워낙 뚜렷하게 틀렸기 때문에 답을 3번을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마 이 문제에 대한 거는요. 아마 또 활용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죠. 예, 그랬을 때 여기도 이제 2번 지문을 보시면은 기대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이 주어져 있을 때 투자자가 투자 부동산에서 자금을 투자해서 충족되어야 최소한의 수익률 예, 그거는 요구 수익률이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현실적으로 달성된 것이다. 그거는 실현 수익률을 얘기하겠죠. 예,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커져야겠죠. 왜? 투자자가 위험 회평 투자자죠. 위험 회평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니까 요구 수익률을 높여서 대체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은 다른 투자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기회병이라고 단다는 게 틀린 거죠. 그거는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분의 기회병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데요. 아주 쉬운 내용으로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할 때 뭐가 클 때 투자하느냐. 예, 기대 수익률이 클 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투자론에서 21번 문제도 예, 아마 1번이 답이다. 2번, 3번, 4번, 5번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예, 1번에 보시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위험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인데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틀린 것이죠. 이것도 예전에 기출에서 나왔던 지문을 약간 순서만 바꿔서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 효율적 프론티어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것도 틀린 내용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수익률이고 여기가 위험이라고 했을 때 동일한 위험에서 예,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투자안이 있죠. 개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그게 효율적 전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의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시를 해놨다는 얘기고요. 3번에 대한 내용도요. 분산 투자 효과라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 감소돼서 포트폴리오 전체 위험이 감소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이라는 것은요. 체계적 위험하고요. 예, 비체계적 위험이 합으로 돼 있죠. 그럴 때 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얘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체계적 위험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5번에 보시게 되면 두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개별 자산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에 상관없이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면 틀리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존재하는데 1만 아니면 분산 투자 효과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서 위험 분산 효과의 크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눈이 정리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최적 포트폴리오는 투자자 개인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의 이렇게 접점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정리해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보시면 투자 분석 기법을 물어봤었을 때 이거 기억하시죠? 순수 내현이라고 해서 할인 기법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여름철에는 회를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회가 들어가면 틀린다고 했는데 일본의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에 순연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은 맞지만 회계적 이익률법이 들어가서 틀린 거죠. 그래서 순연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거는 현가회수기관법이다. 이렇게 해드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보게 되면 이것도요. 그렇죠? 우리가 순영이 하고 수일이 아시죠? 내부수익률은 순연가를 0으로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그런데 순연가를 1로 이렇게 만들고 기대수익률이 순연가를 0으로 만든다는 게 틀린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애가 내부수익률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승수 배운 거 기억하실 거예요. 승수라는 거는 회수기간을 얘기하죠. 회수기간은 긴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짧은 게 좋다. 그러면 승수는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그래서 승수가 작을수록 자본의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인데 길어진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이것도 예전에 기초로 해서 한번 활용했던 지문의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순연가법하고 수익성지수법이 있죠. 순연가법은 할인율로 요구수익률을 쓰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 내부수익률을 쓰죠. 그런데 재투자율도 같은 걸 쓴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런데 순연가법에서는 재투자율로 시장수익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요구수익률을 쓴다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죠.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내부수익률하고 뭐하고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죠. 순연가는 0하고 수익성은 1이지만 내부수익률만 요구수익률하고 비교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23번에는 답이 5번.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연가하고요. 수익성지수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24번에. 이게 이제 예년에 대한 문제에 비해서는요. 투자사업을 3개를 준 거죠. 예전에는 기출해서 4개를 줬는데 너무 많다고 보고 3개를 준 케이스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시피 말계 현금 유입이 6,825만원인데 할인률을 몇 프로 줬냐면 5%를 준 거죠. 그러면 1플러스 0.05로 할인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서 얘를 1.05로 할인하게 되면 얘가 6,500이 나오죠. 요게 유입의 현가죠. 그러면 여기서 유출을 빼야 되는 것이 그게 순연가죠. 그래서 6,500에서 3,800을 우리가 공제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2,700 나오겠죠. 그쵸. 요게 순연가라는 얘기죠. 그쵸. 자 B에 대한 거는요. 거기 보시면 2,940만원이죠. 역시 똑같이 1플러스 0.05니까 1.05로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 예 그러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800만원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1,250만원을 이렇게 빼게 되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게 1,550만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C를 보시게 되면 4,725만원이고요. 1플러스 0.05 이렇게 우리가 할인하게 되면 4,500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출이 1,800이니까 그러면 얘도 2,700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순연가를 구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성지수는 나눠야겠죠. 그죠. 수익성지수는 6,500을 갖다가 3,80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요. 요게 1,700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한 부분은요. 2,800을 1,25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는 2,24. 그 다음에 이제 C에 대한 부분은 4,500을 그거를 1,80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얘는 2,5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저희들 같으면 그냥 보고 대입하는 요령을 하니까 바로바로 대입해서 값을 도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일이 이걸 확인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기준했을 때 1번에 보면 수익성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A다라고 했을 때 수익성지수가 가장 큰 거는 A하고 C가 되겠죠. 그렇죠. 두 개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래서 1번은 그래서 틀렸다 이런 얘기고요. 2번 지문에 보시면은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은 B라고 했는데 틀린 거죠. 그렇죠.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우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수익성지수가 가장 큰 사업은 C가 되겠죠. 이거 수익성지수를 물어봤으니까 A라고 했는데 C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년제 가치가 가장 큰 사업이 B라고 그랬는데 B가 아니라 A하고 C가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수익성지수가 가장 작은 사업이 C라고 그랬는데 가장 크죠. 가장 작은 거는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A의 수년제 가치는 B의 수년제 가치의 2.5배라고 그랬는데 A가 거기 보시면은 B의 수년제 가치의 2.5배라고 그랬는데 2.5배의 규모까지는 언급이 되지 않겠죠. 0.56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죠. 24번에. A의 수년가와 C의 수년가는 같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론은 다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런 문제에서는 푼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다 풀고 마지막에 한번 대입해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경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오래전에 문제가 여러 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25배 이전에. 그때는 D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됐었는데 좀 줄인다는 의미로 3개만 줬는데 만약에 수년가만 물어보거나 수익성 지수만 물어봤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죠. 그다음에 25번에 보게 되면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이걸 물어봤죠.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매번 했다시피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저당대출 있죠. 저당금융. 그다음에 신탁증서금융. 그다음에 주택상환사체. 그다음에 영문상에서 B가 들어가면 다 뭐라고 그랬다. 부채금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기억에 주택저당대출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조인트벤처라고 해서 우리가 조신리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조신리공. 얘네들은 전부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신탁증서금융은 부채금융에 해당이 되겠죠. 이게 담보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자산담보부 기업은 ABCP에서 B가 들어갔죠. 백의 의미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여기 있죠. 리치. 그래서 부채금융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면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을 찾으셨으면 됐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늘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별을 했던 내용이니까요. 그다음에 26번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입지 개수를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 A지역과 B지역에서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반산업이라는 것은 입지 개수가 1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먼저 A지역에 X산업을 놓고 봤을 때 A지역과 B지역에 X산업을 놓고 봤을 때 먼저 전지역의 고용자 수를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먼저 X산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자 수가 190이죠. 그런데 X산업에 종사한 사람이 80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계산하게 되면 수치가 0.41이 나오죠. 그러면 분자가 분모보다 크면 1보다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A지역은 0.79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으시피 A지역은 고용자 수합계가 90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30이니까 A는 90분의 30 그러면 0.33 이렇게 나간다고요. 3, 3, 3, 3, 4 그러면 분모보다 작으니까 얘는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0.79가 나온 거죠. 그런데 B지역을 봤었을 때는요. 거기 보면 고용자 수합계가 100인데 100분의 50이니까 0.5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B지역의 X산업은 1보다 큰 기반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187 나온다고요. 0.5를 0.41로 나누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B지역에서 하나가 나온 거죠. X산업에서는 B지역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Y산업이죠. Y산업을 가게 되면 똑같은 경우죠. 190인데 Y산업에 종사고 낸 사람이 60명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0.315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또 분자를 계산했을 때 얘보다 크면 1보다 큰 기반산업이 되겠죠. 그런데 A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90분의 30이니까 0.33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분모보다 분자가 크니까 얘는 1보다 큰. 그렇죠. 기반산업에 해당이 되는 애가 하나 등장하죠. 그런데 B지역은 100분의 30이니까 0.3이라고요. 그럼 얘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Y산업에서는 A지역에서 하나가 생기고요. 우리가 산업에 대해서는 B산업에 대해서 하나가 생기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Z를 놓고 봤을 때 Z에서는 전체 고용인구가 190명 중에 50명이니까 이게 0.263이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 분모보다 수치가 크면 1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Z산업에서는 A지역에 종사하는 사람이 30명이잖아요. 그럼 90분의 30이면 0.33이니까. 그렇죠. 3333. 그러면 분모보다 크니까 여기는 A지역에서는 Z산업이 기반산업의 형색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B지역에서는 100분의 20이니까 0.2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분모보다 크지를 못하죠. 그러면 굳이 수치를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이런 요령으로 한다고 하면 A지역에서 2개, B지역에서 하나.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경우죠.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이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법문수익수익을 해서 분수익을 세워놓고 내악, 외향 이렇게 하면 시간 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푸는 요령은 분모의 값을 먼저 딱 구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분자의 크기를 비교만 해봐도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배우를 해 줄 때는 이런 부분까지 다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26번에 답은 5번. 그 다음에 27번에 보시게 되면 대출금리하고 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원금균등상환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원금균등상환방식이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원금균등상환방식이니까 원금부터 구해야 돼요. 그러면 원금은 융자금을 갖다가 납입 횟수로 나누면 되죠. 그런데 융자금이 얼마냐면 6억을 대출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출기간이 30년이죠. 매년 상환조건이니까.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2천만 원 나온다고요. 그러면 원금은 2천으로 정해진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보시면 조건이 1회차 원리금 상환액 있죠. 얘가 4천4백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원금이 2천이잖아요. 원금은 균등하니까. 그럼 남는 게 2천4백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2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정금리니까. 그러면 빌린 돈이 6억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2천4백이니까. 그러면 6,424니까 얘가 4%가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 이자율은 몇 프로다? 4%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회차에 상환할 것을 구해야 했었을 때 이것도 푸는 요령을 알려드렸는데 3회차라는 얘기는 2천만 원을 두 번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4천만 원을 상환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6억에서 4천을 상환을 했으니까 나머지가 5억 6천이라는 얘기죠. 5억 6천에다가 이자율 몇 프로? 예. 4%를 갖다가 곱하시게 되면 그러면 나오는 게 2,240만 원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원금 2천만 원에다가 3회차의 잔액에 대한 이자 2,240만 원을 합하게 되면 4,24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죠. 연 4% 그다음에 4,240만 원.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28번에 보면 매장인 금융도 또 오래간만에 등장을 한 경우죠. 그래서 매장인 금융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요. 거기 보면 일단 이거는 아실 거예요. 전환사체.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의 신주 인수권무사체.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면 후순위 대출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역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서 기역과 니은과 리을.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되는 경우죠. 여기 미음에 가면 보통주가 돼 있는데 여기 있는 매장인 금융에서는 우선주죠. 우선주를 배당을 받고 나중에 이 기업이 상장해서 보통주를 발행을 하게 되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전환권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 게 매장인 금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상은 매장인 금융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우선주를 배당을 받아서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또 요약정리 뭐 이런 거 좀 더 할 때 조금 더 들어가서 할 때 그 부분까지 우리가 추가로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28번에는 답이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정리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29번부터 나머지 문제를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